이렇게 오! 오! 마마 마마 플러스 아웁니까 오늘 의상하고 잘 어울리는데 이걸 쭉 뽑으면 왕 아니야 왕 자의적 나와다 이렇게 의적 나오너라 이렇게 각티슈를 만들어보고 여러분도 진화 놀이 한번 해보세요 진화 각티슈 커버를 만들어보게 했어요 오늘 불현듯 일을 하다가 각티슈 커버를 만들어야지 이 두장 도톰한걸 좋아해서 누빈질을 댈거에요 이렇게 두장씩 준비해주고 26 곱하기 18 이건 욕 아니에요 욕 아님 이것도 같이 두장을 준비해줍니다 5초에 음악이 없어 다소 썰렁하지만 조금만 참아줘요 흐흐흐 바이어스 테잎이 있습니다 얘로 바이어스를 사줄게요 다음에는 예고편을 만들어야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원래 방송은 딱 그거야 여러분 준비물을 준비하셨죠?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흐흫 그러면서 이제 딱 자 만들어 봅시다 이러면서 같이 만드는거야 내 방송을 보면서 짜잔 깔끔하지 않습니까? 마치 라빠가 박은것처럼 울지도 않고 아주 깔끔하게 내 손끈 보면 안돼? 휴지가 나오는 부분만 빼고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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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박아주면 되는데 저는 공업용이라 없어요 지금 저는 그냥 지그재그 없으니까 원단과 원단을 살짝 0.2cm 겹치고 그 위를 그냥 일자막이로 박을거에요 얘네가 벌어지지 않죠? 그런 다음에 주포인트 이거 네모나게 각을 잡아야되는데 각을 잡는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줘요 박았죠 바늘이 꽂혀있는 상태에서 얘를 휙 휙 휙 휙 돌려요 확 그리고 박아 그리고 여기서도 바늘이 꽂힌 상태에서 한 땀 더 가야지 바늘이 꽂힌 상태에서 얘를 해! 봐요 각이 젖자 각티슈 반대쪽 모양같지 않나요? 반대쪽도 박아줄게 다시! 바늘이 꽂혀있는 상태에서 확! 시작! 이제 여기서 놀라지 말아요 아니 어떻게 저게 저렇게 됐지? 이러면서 여기는 오버로그를 쳐야되요 이제 한바퀴 원으로 그릴때는 요기를 바이어스를 요렇게 접어줘야되요 화면에는 잘 안보이는데 이렇게 접어줘야되요 접어주고 이 상태에서 올라와 박아줍니다 아하! 근데 갑자기 먼진가 이거는 한바퀴 다 둘러줬어 이렇게 여기 접고 얘를 이렇게 감싸서 박아주면 돼 한바퀴 그러면 끝이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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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려져서 잘 안보이죠 죄송해요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찍을 수가 없어 짜잔!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이렇게 오! 하하하하 오! 마마 하하하하 마마 플러스 아옵니까 오늘 의상하고 잘 어울리는데 이걸 쭉 뽑으면은 왕 아니야 왕? 자유적 나와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이정 나오너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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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각티슈를 만들어보고 여러분도 진하 놀이 한번 해보세요 해요 네 너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